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가져가는 방법은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폴더로 갑니다.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툭 치면 이리로 갑니다. 지금 편집선 에디터 라인이 여기 있죠. 그래서 툭 치면 이리로 내려가요.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단에서 저장을 합니다. 이미 저는 동일한 사진을 많이 가져왔으므로 지금 가져온 것은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가져온 것은 삭제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많은 사진을 가져오면 이 사진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게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짧으면 보세요. 짧으면 사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는 아주 보는 사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길게 해 줍니다. 길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 앞쪽에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트로는 미디어로 가서 단색 비전에서 단색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와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글자를 미리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 다음 이 인트로는 앞부분이죠. 앞부분 이것을 이렇게 반을 잘라서 안쪽에는 사진을 설명서를 넣고 한쪽에는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오로 가서 미디오로 가서 또 단색 비전에서 흰색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오른쪽에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흰색이 왼쪽에 갔죠. 이걸 터치하면은 지금 제가 화면 분할해서 화면을 터치했어요. 이걸 터치하면은 오른쪽으로 왔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를 글자를 레이어를 넣어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텍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음악 이렇게 넣겠어요. 경음악 out and enter 하고요. 그 다음에 석양이라는 노래를 제가 늘 생각이거든요. 석양 선셋이라고 넣겠어요. 그리고 갈라로 닫고요. 한 줄 내려가지고 이건 석스폰 연주니까 석스폰 연주 이렇게 써보겠어요. 이렇게 쓰고 경음악 석양 연주하고 배경은 아름다운 대자연 이렇게 해 보겠어요. 아름다운 대자연 조금 전에 제가 올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오른쪽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도 희고 바탕도 희니까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글자 색깔을 터치해서 검은색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서 서체도 AA 터치해서 한국어 터치해서 이 서체를 이렇게 다 다운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빙그레트 볼드로 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에 여기에 윤곽선을 제가 설정을 해서 좀 푸른색을 한번 해 볼까요. 여기 푸른색이 됐죠. 푸른색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색깔을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을 한번 해 보겠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글자색은 자기 취향이니까 취향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자를 한번 해 보겠어요. 그림자를 터치해서 검은색을 약간 붉은색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약간 붉은색이 보입니까. 검은색을 해 볼게요. 다시 검은색을 하니까 조금 진하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사진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레이어에서 미디어에 가서 저는 여기서 여러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걸 가져오겠어요.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사진을 가져와서 크롭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스크를 터치해서 마스크를 터치하기 전에 이렇게 적당히 잘려줍니다. 이렇게 잘려준 다음에 마스크를 터치하고 모양을 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면 동그랗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서 인트로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확장을 시켜보면은 타임라인에서 첫째 줄이 좀 짧게 됐죠. 그래서 이걸 조금 길게 이렇게 하고요. 아래 끝과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터치해서 타임라인의 첫번째 트랙의 클립 사이에 있는 것을 터치해서 이걸 터치했습니다. 제가 터치하면 장면 전환이 나와요. 이게 장면 전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쭉 다운받아 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폴딩을 많이 써요.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장면 전환을 넣으면 이거 보세요. 제일 첫째 줄이 이렇게 줄여됩니다. 이게 장면 전환을 넣으면. 이걸 다시 또 밑에 거 길이를 같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화면을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장면 전환 들어갑니다. 이렇게 멋지게 장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는 제가 따로 지금 집어넣었어요. 제가 노란 글씨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런 글자는 쉽게 넣을 수 있겠죠. 이것은 레이에 가서 텍스트해서 글자 넣고 설정을 해 주면 되겠죠. 이것도 적당히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가져오는데 음악은 오디오를 터치하죠. 오른쪽에 오디오를 터치해서 이 위로 올려 가지고 폴드로 갑니다. 제일 하단에 폴드 있죠. 여기에서 음악을 한 만 곡 정도 제가 만 개 정도 굉장히 많이 수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모아 놓은 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 때 있는데 석양이라는 음악을 넣어 보겠어요. 앞에 동영상 제작하는 것을 제가 이걸 제작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양을 넣어 보겠어요. 석양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가져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가져와지겠죠. 그리고 제작을 합니다. 프레이 한 번 시켜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앞부분에 보세요. 여기서 앞부분을 좀 잘라 버리겠어요. 이 앞부분을 터치해서 음악을 터치해서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면 트림 분할이 있어요. 이걸 터치해 가지고 왼쪽을 플레이 해야 되고 왼쪽을 트림 해야 되겠죠. 왼쪽을 이렇게 트림하면 잘라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이동해 줘야 되겠죠. 앞쪽이 빈 자리니까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앞부분에 여러가지 장식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앞부분을 장식을 뭐를 할까 싶네요. 장식을 장식을 레이즈 함 써 볼게요. 레이어에서 오브레이 터치해 가지고 레이즈를 찾아 보겠습니다. 이거 오브레이 찾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오브레이가 너무 많으니까 제 경우엔 거의 다 오브레이를 다운받아 놨어요. 시간이 찾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지금 현재 레이즈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레이즈를 쏘는 걸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키네마스터 자기들 말대로 하면 약 한 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레이즈가 어디 있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레이즈 여기 있네요. 레이즈 여기에서 저는 제일 밑에 이걸 터치했어요. 이걸 터치하면 색깔이 어땠나요? 이거 하니까 좀 그거 아니에요. 바탕화면이 노란 색깔이니까 이걸 넣으면 어떨까? 이걸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저장하고요. 이게 레이즈거든요. 이걸 회전을 시키겠어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뒤로 돌려 버리겠어요. 그리고 이리로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조금 위로 올리고 있어요. 조금 그리고 줄이고 줄이는 것은 여기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가져왔어요. 여기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사진 위에 레이즈가 지금 희미하게 보이죠. 그래서 사진보다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에 점색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합니다. 지금 뒤로 보내기 하니까 화면에 어때요? 화면에 레이즈가 사진 뒤로 갔죠. 그래서 저장합니다. 프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레이즈 밑에 보입니까? 사진을 조금 작게 해 볼게요. 그럼 레이즈가 더 확실히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이 하면은 레이즈 보이죠? 레이즈를 복제를 해 가지고 왼쪽에 점색을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게 레이즈가 하나가 두 개입니다. 이게 두 개인데 이걸 이제 회전을 시켜서 위에 위에서도 속에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화면 사진 위로 올라갔으니까 사진 뒤로 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사진 뒤로 가서 사진 위에 레이즈가 안 보이죠? 그래서 프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인트로를 이렇게 자기가... 자, 인트로를 이와 같이 자기가 구성하는 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예를 들면 이 사진을 좀 볼게요. 이 사진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왼쪽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거 있죠? 여기 터치해 보면 펜앤줌이라고 써 놨어요. 여기에서 이 시작 위치가 있고 끝 위치가 있어요. 이걸 조정해서 시작 위치에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큰 사진입니다. 이렇게 큰 사진을 갖다가 여기 굉장히 확대시켜서... 이 글자 이거... 글자가 지금 변해요. 이렇게 굉장히 확대시켜서 고화질이니까 확대시켜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굉장히... 이쪽에 보니까 화면이 보세요. 아주 조그만한 사각형이 있죠? 이 부분이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서는 아주 넓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저장을 하면은... 지금 프레임 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좁은 화면에서 넓은 화면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좀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해 줘야 됩니다. 이 길이를...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가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 타임라인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확대시켜서 보면은... 이 음악이 여기까지 잖아요. 음역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사진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음악에 맞추려면 사진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은... 음악을 반복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진을 삭제해 버리겠어요. 사진을 이렇게 그 다음 걸 다 삭제해 버리고 가져온 걸 삭제해 버립니다. 이렇게 삭제해 버리고 음악에 맞춰 버리는 거죠. 음악에다가... 음악에다가 모든 걸 다 맞추면 돼요. 이 사진이 많이...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아래쪽에... 이 음악과 사진이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키우면 되겠네요. 사진을... 이걸 조금만 더 길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장해서 보면은 이렇죠. 대충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아웃트로도 장식할 수 있지만은... 인트로를 설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갑니다. 인트로를 설명했기 때문에... 아웃트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을 가져와서... 앞에 인트로를 넣고요. 그리고 자막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이 자막을 설명했죠. 그래서... 보통 사진 속에 있는 그런 하단에 글자 넣는 경우에는... 흰색이나... 혹은 노란색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윤곽선이 있죠. 이건 검은색으로... 노란색을 하면...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글씨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완성을 했죠. 이렇게... 사진만으로도 이같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한 다음에... 이쪽에... 요거 출력 있죠. 출력 아이콘을 터치해서... 해상도는 1080p를 하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 레이트는... 기본으로 8.5 정도... 8이나 9 사이에 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보내기 하면 되겠죠. 내보내기를 터치하면은... 내보내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키넨 마스터에서 바로 유튜브에 올리든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올린 것이 있습니다. 호원 갤러리에 저장이 되니까... 갤러리에서 바로 갤러리에서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유튜브 앱에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업로드하면 되겠죠. 이상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요는 공연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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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의 강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